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자비한 조작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투표에서 압승한 사람들입니다. 당일투표에서 한 60% 얻는다는 것은 거의 압승입니다. 압승.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승리하는 것이 당일투표에 압승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 당일에서는 2만이 넘는 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 가난한 민주당은 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볼 만큼 아주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네요. 송파을에서 여러분들 무려 표를 63.90%를 받은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받은 겁니다. 63.90%.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송파을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하고 송기호 후보의 이런 득표율이 당일투표 덕표율이 63 대 36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최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대개 60 대 30 몇이 나오는 겁니다. 최장당 한 장을. 여러분 그런데 사전투표는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50 대 40으로. 박정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배현진 후보가 64 대 36으로 당일투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더불당의 송기호 후보가 50 대 40으로 사전투표를 이긴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교차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죠.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 모집단으로 자식이 두 명 나왔는데 그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두 명이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 있는데 그럼 모집단의 여러분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사전투표의 특정후보의 지도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닥치고 조작을 하고 너희들이 알아 알면 어떨 건데 그래 우리가 좀 조작한다 그래서 어떨 건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윤통 찍소리 못하잖아 너희들이 뭘 알 듯한데 공박사 네가 이야기해봐야 네가 어떻게 할까 네가 대야 될 거야.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서울에서 당일투표의 64%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배현진 후보가 대단히 인기가 있네요. 그리고 송파구 월 투표자들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일투표의 몰표가 쏟아지면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투표를 다 달려가면 여러분들 조작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는 통행세를 갖다 바칩니다. 그 통행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 관계없이 서울 경우에는 4분의 1씩을 통행세를 받아 전부를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2만 표 자리 이겼네요. 4만 6천 대 2만 6천. 사전투표에서는 더블 민주당의 송기 후보가 3만 1784표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3만 1138표로 더블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만 표 차이로 당일투표 여러분들 이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한 60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다시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선거 부정 때문에 억울하기름 낙선을 한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 당일투표에서 55%를 얻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김민숙 후보와 함께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 63.90%를 받은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일투표에서. 또 한 명의 놀라운 후보가 나경훈 후보지 않습니까 나는 나경훈 후보가 60% 얻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나경훈 후보가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서 가만히 계시 보시죠. 나경훈 후보가 61% 얻었네요. 나경훈 후보가 61%를. 이게 득표율이고 나경훈 후보 경우는 보시면 여기 보면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60%는 60%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나경훈이 60 대 38로 당일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얼마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버렸는가 하니까 53 대 46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60 대 38로 당일투표에서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53 대 46으로 더불당의 류삼룡 후보가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14530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류삼룡 후보한테 더해줘서 그러면 여기에 류삼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3 대 46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거를 조작값을 이용해야 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53 대 46이 아니고 37 대 62가 되는 거죠.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62%를 얻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46%를 줄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를 지금 정도로 운영해 가지고는 그냥 뭐 사실 국민들이 투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결과를 다 만들기 때문에. 동작을 했어도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거의 60%를 얻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60%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24,036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9,506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쪼그라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짜표를 류삼룡 후보한테 몇 표를 준 겁니까 14,53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실제 사전투표 제도 국민들이 개수 카운팅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권리 저쪽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윤 대통령이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를 이렇게 조작들 해 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